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조금씩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 준비를 했고 오늘 역시 물을 주다 말고 우리 산내들 유튜브 회원님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를 시작해 봅니다. 저희 농장은 지금까지 조금 고급종 그러니까 가격대가 나가는 것 이주로 영상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희 농장의 특징이 어린 묘를 만들어서 저렴하고 또 누구나 키울 수 있고 꽃이 이쁘고 다양한 어린 묘를 키우는 산내들 육종원 농장입니다. 난농장인데 저희 농장에는 가격대가 때로는 만원부터 2만원 3만원 5만원짜리 또는 그 이하의 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산내들을 방문하시는 회원분들 중에 가격대가 저렴한 것을 찾으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조금 초심자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저렴한 품종들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여러분들이 풍란을 접하다 보면은 가격대가 얼마가 적당한지 또 너무 비싸면 구입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한 만원대부터 한 5만원 선. 여러분 이 앞에 꽃핀 거 보시죠. 지금이 조금 있으면 9월인데 아직도 이렇게 꽃이 펴서 향기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난들 우리 집 거실에다 하나 낳고 감상하면 향기도 좋고요. 또 꽃도 이쁘고 이 앞에 보이는 거 있으시죠. 이게 제가 6종에서 만든 품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저렴하고요. 여기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가격이 비싸지만은 지금은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시는 이런 품종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여기도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그중에 옥근강, 정지송, 해왕안, 천재, 흑진주 뭐 다양한 그런 종류들을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 구입을 원하는 회원분들이 계시면은 유튜브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연락처까지 남기고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농장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은 그때그때 바로 제가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저녁 되니까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25도, 26도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물을 주다가 영상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낮에는 대기 더웠는데 저녁시간 되니까 많이 시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화이팅! 감사합니다.